ноз심 Kaiser 그러니까 그거 배워버려요 왜냐면 우리 그게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한국 Kaitlin 부르라고 랩불리 아니 그 뒤에 거 여봐라 추부야 그거 우리 좀 배웠잖아 그거는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래요? 이제 배워야 해요. 토끼와상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토끼와상 하고. 배우자. 배우자. 따라서. 여봐라. 토끼와상 끝에 마저 배워볼게. 화공을 불러라.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화상을 그린다. 동정규리 청옥년. 금색 주파. 거북년 저거지. 거북하러. 남구 화필을 덩뻑 불어. 단청 채색에 두루 묻지어서. 이리 저리 흐린다. 천하병산 승흐지강산. 캥겨보던 눈그리고. 복내방다. 무거운 벗중에. 대대 알맞던 고그리고. 단초 진초. 웬가량초. 꽃다 먹던 입그리고. 무겨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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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듣던 귀그리고. 마가다. 방채함. 환인중. 발. 덜 띄던. 그리고. 태안홍동. 설안. 풍음. 어허. 홀던. 돌. 그리고. 남ạn. 발. Image. 這個. stem. 73. 잘. 시를. location. 공. 제가. niż한. 5g. 용. вру. 나는. 이렇게. deinen. лин. еж. 안. become. 세곤장송 휘누러진 양류속 들랑달랑 시작 들랑달랑 오락가락 어흥거주춤 기난토끼 토끼 토끼 화중퇴 화중퇴 얼풋그려워 얼풋그려워 아미사노리 발륜퇴 두번째 박에서 아미사노리 발륜퇴 발륜퇴 요소 토할손야 요소 봐봐 요소 요소 토할손야 토할손야 요소 토할손야 요소 요소 토할손야 아나여 헛다 별주고부야 아나여 헛다 별주고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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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우리 결석하신 회원님들은 어디서부터 안 배우셨나 덜락날락부터 아니 두기는 덜락날락부터 안 배웠어요 덜락날락부터 파우님은 양유석이 4월 26일날 저는 뭐 파우님은 두기는 좀 그래서 아냐 나 이제 헛다 말 덜락날락부터 덜락날락 거기부터 하십니까 네 하시면 돼 덜락날락부터 덜락날락 시작 덜락날락 오락가락 오락가락 오락 가까이 아홉번째 Win 덜락날락 덜락 aside 오락가락 한 번 더 툴랑 날랑 오락가락 시작 툴랑 날랑 오락가락 많이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이렇게 탁 잡히네 자리가 툴랑 날랑 오락가락 툴랑 날랑 오락가락 오흥거주춤 기난 토끼 오흥거주춤 기난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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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흥구주춤 기난 토끼 어흥구주춤 기난 토끼 과주궁태어 과주궁태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시작 과주궁태어 과주궁태어 얼풋 그려가고 얼풋 그려가고 아미사놀이팔른대 두번째 박에서 아미사놀이팔른대 이어서 토할손자 이어서 토할손자 아미사놀이팔른대 오락가락 들랑 달랑 오락가락 어흥거주춤 기난토끼 어흥거주춤 기난토끼 아주흥퉤얼 끝 그려가가고 아주흥퉤얼 끝 그려가가고 아미산오리발른대 두번째 빡 아미산오리발른대 이오소토할손냐 이오소토할손냐 다시 이오소토할손냐 이오소토할손냐 아미산오리발른대 아미산오리발른대 이오소토할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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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 오락가락 어흥거주춤 기난토끼 어흥거주춤 기난토끼 아주흥퉤얼 끝 그려가가고 아미산오리발른대 아주흥퉤하는데 그려가가고 아미산오리발룽뱃 이어서 토할손야 하나였다 별주 부부야 하나였다 별주 부부야 니가 가지고 다가오라 니가 가지고 다가오라 너무너들 너무너들 잘하시는데 들락날락부터 거기까지 한번 이어서 불러보신 다음에 화궁을 불러라 처음부터 하고 그것을 맺어보십시다 오늘은 들락날락 시작 들락날락 보라까랑 공주춤 기난 토끼 아주 웅쾌올 꽃 그려가고 아미산오리발룽뱃 우리 미산쌤은 지금 리듬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사실은 아까 거시기에 한 박자를 땡겨서 했거든요 그걸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틀린 것에 딱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거기를 딱 이렇게 장단이 되셨어 거기에 사실 한 박자가 내가 그거를 빨리 땡겨 갔거든 근데 그거를 미산쌤이 딱 그렇죠 북에서 미산쌤이 북으로 딱 거기를 잡아 내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자 이제 박자가 확립되고 있는 중 이제 절대 리듬감이 생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산쌤이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목을 막 해서 막 신세가 막 지어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뼈대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소리 뼈대를 잘 잡으셨고 이렇게 북을 리듬을 리듬을 먼저 제압을 하셨어요 리듬을 먼저 장악을 좀 거의 장악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이것도 지금 선율도 뼈대를 잘 잡아가고 계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산쌤이 괄목할 만한 그런 저기 뭐야 학습 성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나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괄목 상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니리부터잉 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지 잘하지 집에서도 혼자 안 하잖아 누가 그러고 틀려도 연습시켜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돼 자 왕에게 상수 시작 왕에게 상수를 올리고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중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자오되 소신이 비록 체조는 없사오나 글랑은 그리어라 여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도 도북 이 화상을 그린다 동영뿌리 청호복년 금색 주파 거북 연척 부어진 얼음 목가루 양두화핀을 철들 덤빵 불어 한청 체색 두릅 이리 철 그린다 천하병 산승 그지강산 두개 견게 보던 둥그리고 오봉에 방당 무거운 보중에 잘 맞던 코그리고 난 저지 초웬 가장소 꽃다 먹던 입굴 피고 구겨낸 그꽃이 울지 소리듣던 귀 그리고 만화 밤샹 파림중 팔 팔찌던 팔 그리고 내 안 온통 설안 풍 어 안 울던 털 그리고 두개 두개 난 정 끝 두논 털 털 털 털 털 털 청산 요 우 우 별은 녹수 인디 녹수 청산에 곤 장 성인으로 고 이낙 이낙 저 롱 요 여 요 고 요 요 고 고 고 고 고 미사 놀이 발유를 해 이어서 토할 손자 안아져서 나별죽 부부야 비가 가지고 당가오라 참 오늘 수고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공수 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멋있게 하셨어요 오늘 정말 깔끔하니 끝냈습니다 공수 배를 좀 잘 해봐요 거기서 깔끔히 끝나면 공수 배 하면 어떻게 해 멋있게 해봐 아버님 그럼 박우님이요 안녕하세요 하고 예 잘 아멘